남태현 씨 쪽 우리 매니저님께 전달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시고요. 자 우리 세계 축하해라고 크게 외쳐주세요. 태어나 세계 축하해. 시작! 태어나 세계 축하해! 다시 한번 시작! 태어나 세계 축하해! 감사합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받게 되겠습니다. 남태현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. 함께하고 큰 박수 보내주시죠. 감사합니다. 네.